깨어남의 상태, 즉 현존의 상태로 살아간다면 하는 일마다 언총이 내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무지라고 하는 이 시대의 현자가 있는데요. 라마나 마으리시의 제자인 파파지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자신의 신성한 참자 속에서 수년간 완전히 잠겨들게 됩니다. 이후로 그의 빛에 저절로 이끌려온 전세계의 사람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사상을 해오며 텅 빈 권원에서 샘솟는 사랑과 지혜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의 책 무지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참자를 깨닫는 것을 가리켜 깨어난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참 적절한 언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을 꾼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뜨거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사막에서 목이 타서 죽어가는 꿈을 꿀 때 그 태양은 정말 진짜같이 보입니다. 그때 드는 공포와 갈증, 기적을 애타게 바라는 마음도 그렇지요. 그러나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 모든 것은 마치 신기루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그게 다 꿈이었다는 걸 곧바로 알아차리죠. 날마다 우리의 의식은 세 가지 상태를 돌아가며 반복합니다. 깊이 잠든 상태, 꿈을 꾸는 상태, 그리고 깨어있는 상태가 그것이죠. 우리는 깨어있는 상태를 우리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삶과 우리의 모든 경험, 자기 자신이라는 느낌까지도 모두 깨어있는 상태의 내용물이자 연극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존이라고 해보죠. 그런데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내내 존일 수는 없습니다. 깊이 잠들게 되면 내가 있다는 느낌마저 잦아들고 그와 함께 육체와 마음에 대한 의식도 사라지기 때문이죠. 깊은 잠 속에서 우리는 이슬람 교도도 기독교인도 힌두교인도 아니고 여자도 남자도 아닙니다. 깊은 잠 속에서는 아무것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죠. 어쨌든 우리 모두는 깊은 잠을 즐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이 숙명상태에 들기 위해서 최고로 좋은 매트리스를 사기까지도 하니까요.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현존 상태, 즉 우리 몸속에서 빛나며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자아내며 편견 없는 관찰자로서 현상계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의식조차도 궁극적인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들을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른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겨나게 되죠. 이 깨어있는 상태의 의식 자체도 일종의 현상임을, 즉 바라봄의 대상임을 몸소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상태로부터도 또다시 깨어나야 하죠. 깨어있는 상태, 즉 우리 일상의 삶은 의식의 극장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인생이라고 불리는 연극의 한 배우로 무대에 서지요. 우리의 삶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은 하루에 16시간씩 상영되는 이 연극에 속해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알람이 따르릉 울리면 불이 켜지고 연극이 시작되죠. 우리는 아침 5시 59분까지의 깊은 잠 속 자신은 누구였는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라는 느낌이 생겨나고 우리는 어쩐지 그 나로 다시 돌아가죠. 아 맞아, 내가 또 여기에 있군. 나는 한 회사의 중력이고 오늘 중요한 회의에 가야 해. 나는 이걸 해낼 수 있어. 온종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웃고 울고 두려워하면서 지내지만 동시에 연극을 구경하는 관객처럼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지켜봅니다. 우리는 정말로 삶이라는 연극을 배우면서 동시에 청중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우리 본연의 자리가 이 모든 것을 떨어져 지켜보고 있는 관찰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해 타산 없이 순수하게 지켜보는 것이 참자의 특성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참자 속에 자리 잡게 된 이들이 이해하게 된 사실이죠. 순수한 참자의식 속에서도 우리는 삶을 또 너와 나라는 느낌을 계속 경험하지만 이제는 그 이원성의 느낌에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매일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중립적인 시선으로 개입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을 가리켜 저는 현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개인 그 자체는 이 현존 안에서 목격되지요. 많은 영적 수행은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다시 자연 그대로의 현존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겁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내가 존재한다는 자연스러운 느낌마저도 궁극적으로는 목격되는 대상이 되죠. 내가 존재한다는 상태 아닌 상태를 뛰어넘어 내가 존재한다는 현존마저 관찰의 대상이 되는 영역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무언의 진리 속에 있게 되며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궁극적 실제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믿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곧 진리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나아가 진리를 완전히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최종 목적은 아닌 거죠. 믿음은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우리 스스로의 내적 체험을 통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또 참이라고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당장 가능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이미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진리는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고생 끝에 받는 트로피 같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현실로써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죠. 한 그루의 나무에 두 마리의 새가 앉아 있는데 그 중 한 마리는 바쁘게 둥지를 짓고 있습니다. 좀 더 위쪽에 앉아 있는 두 번째 새는 그저 이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죠. 그 새는 어떤 노력이나 판단 없이도 모든 상황을 저절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고요하고 순수하게 존재하는 느낌, 바라본만이 있을 뿐이죠. 이 새들이 바로 우리 자신의 초상입니다. 이 두 마리의 새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새는 우리의 역동적인 자아, 즉 세상사에 관여하고 과거와 미래가 있으며 성장하고 있는 자아를 상징하죠. 두 번째 새는 우리 안에서 깨어 지켜보는 의식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있죠. 그것은 분명 같은 몸 안에 있지만 아무것도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건 좀 걱정스럽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고요하며 그저 있으면서 넓은 시야로 모든 것을 바라보죠. 모든 것을 중립적인 시선으로 관찰할 뿐입니다. 첫 번째 새는 둥지를 짓고 있는 게 곧 자신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 새는 두 번째 새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고요히 있을 수 있게 되면 바로 두 번째 새의 존재에 눈을 뜨게 됩니다. 사실 두 번째 새는 첫 번째 새의 더 깊은 청면일 뿐이죠. 첫 번째 새의 마음이 두 번째 새와 통합되면 하는 일마다 더욱 은총이 따릅니다. 하나된 느낌, 즉 일체감이 생기게 되죠. 그러한 조화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런저런 일들을 해나가겠지만 우리에겐 더 이상 강박관념이나 두려움 또 통제의 필요성이 따라붙지 않게 됩니다. 그저 삶이 그러하기를 원하니까 그 일이 일어날 뿐이죠.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 우리를 도와주는 것만 같습니다. 두 번째 새는 개인의 상태에서 현존 상태로 관점이 변하는 것을 상징하죠. 모든 관심이 다 일상생활에 쏠린 나머지 그 일상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첫 번째 새와 같습니다. 분주의 둥지를 짓느라 두 번째 새, 즉 더 깊은 위치의 자아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린 새 말입니다. 두 번째 새, 즉 관찰자의 자리로 오세요. 그러면 삶을 읽으려고 바쁘게 움직이던 자신이 할 일은 다 하면서도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행동은 알아서 잘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느낌, 즉 애고의 느낌은 희미해질 겁니다. 행동은 그저 일어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우리의 자아상도 그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자아는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죠. 사실 참자아는 제3의 상태입니다. 즉 참자아는 그림 속의 또 다른 새가 아니라 앞서 얘기한 두 마리의 새들이 나타나고 관찰되는 공간 그 자체입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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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